슈웅 주는 척 하면서 직접 몰고 갑니다 베이스라인 쪽 오트리를 피해서 패스 전달했습니다 외곽 전준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주고 다시 건네봤습니다 석인동작 이후에 득점 엔드원 전준범 기가 막힌 기부행고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오트리를 속여내면서까지 완벽하게 엔드원까지 챙겨가고 있는 전준범과 장재석입니다 지금은 시간을 쫓기면서 공격을 했는데 전준범 선수가 상당히 침착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이어서 득점하는 장면에서 또 장재석 선수를 활용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선수들의 패스라인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장재석 선수가 본인 말고 달려주는 선수들을 봐주기 때문에 저런 패스가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전준범 선수가 두 점에 성공 이후에 석점짜리 플레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석점 완성 네 모비스는 지금 서명주 선수가 볼을 더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네 네 바로